맞아 우리 아제트 인거 같은데 여기 그죠 진짜 총알 넣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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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나갔 마 슬라이스 슬라이스 어어 야 잘못 눌렀다 아아 나 잘못 썼어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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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서 가는 거구나 일단 형광 등을 등을 아 저거 못 푸시게 돼있는데 일단 일단 업그레이드를 이제 방어력 증가 다크아머를 좀 써야되는데 물론 이것도 찍어야되긴 하지만 일단 이것보다 다크아머를 가야되 그럼 이거 먼저 찍어야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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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오 어디서 열심히 총을 한방씩 쏘는데? 나와! 슬라이스 슬라이스 너 거기서 뭐하니? 슬라이스로 죽여도 그래도 한 20점은 받을걸요? 헤드샷하고 25점 받나? 헤드샷이 20점이니까 어어 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오 나에 엄청 잘 맞췄나봐 나 그냥 쐈는데 한방 ㅋㅋ 근데 반사적으로 그냥 손이 나갔거든요? 쑨..던다고? 그 헤드라이트쪽으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뭐..뭐..뭐..인지. 어디가 오 어디야 어디야 어어어 흐읍 라이트 병이 있어 라이트 병이 따로 있어 라이트 라이트를 들고 다니는 애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 같으려고 야 뭐야 이거 아니 왜 왜 뭐해 왜 뭐해 아니 총알 아 매그넘 이게 나빠 한번 장전된 그 총알로 다 죽여야 되는데 미리 재장전해놔 나왔나 오우 슬라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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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꺼버리고 왜 죽었어 있네 지금 야 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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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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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 라이트 병이 몇 명이나 있는거야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겠구만 라이트 병 때문에 슬라이스 슬라이스 이십점이네요 헤드샷하고 똑같네요 헤드샷도 이십점이죠 야 나와 라이트 어어 오오 피했어 라이트 나와 오오 피했어 안녕 이제 할게 없지 라이트 라이트 자 슬라이스 어 나 지금 라이트 해주는 것 같은데 뭘 오 라이트 있다 또 있다 또 나왔다 아유 이거 있어 아 저거 라이트 이씨 내가 괴물이라 라이트를 싫어하는거야 아 말 이상해요 이걸로 바꾸자 아 응응 으응응응응응응응으aan 으응응응응 으응으응응으ふaway 으응응응응응UD 그래 어? 샷건 총알을 좀 챙기구요 어 뭐야 아 똑같은거군요 저격총 같은건 없겠죠? 이런 게임인데 도보, 도보가 누구였지? 도보, 도보가 누구였지? 아, 도보가 누구를 부르냐? 도보가 누구였지? 도보가 누구였지? 도보가 누구였지? 아, model가 예쁘게 뛰어난다 그리고 너는? 나는 아직도 있겠지? 저건 이 자식의 잭은 이상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식들은 더 이상할 수 없습니다 階으로 올라가자, Boss 저쪽은 여기 밑에 상관을 받았다 저, 나는 그렇게 잘 안겨 전梱이의 등에 들어갔다 이곳에 공부를 안아 놓지 저쪽은 여기를 안아 놓지, Jackie Jackie 오 빈이다 빈 너 어떻게 살아있었냐? 얘 뭔가 이상한데? 야 너 혼자 어떻게 다 먹으려고 그래? 지 혼자 다 막길대 네 못 먹네요 저기 없나 본데? 지금은 없는 상태라서 어어 아 총알이 꽉 찼나 보네 자 일단 어 다클링 이걸로 가야겠죠 자 대모나무로 잡은 물자를 던지면 폭발하... 오오오 폭팔도 있구나 뭐든지 잡아서 던지면 폭발하나보네 저거 좋은데? 저것도 좋은데? 자기 자기 그리스도 여기 돌아왔어 진짜로 진짜로 쟤니 말좀 해줘 제재 존음들은 뭐야? 그녀의 왼쪽 눈에 있는거 아니야 그녀의 왼쪽 눈에 있는 유흥자이자 그녀의 왼쪽 눈에 있는 왼쪽 전적이니까 돌풍 전적의 우울자이자 그녀의 왼쪽 눈에 있는ỗ군 그녀의 왼쪽 눈에 있는 롸다들 이 왼쪽 눈에 있는 사람은? правильно 저 일들이었어 저의 왼쪽을 뒤ço였어 저의.. 그런..것은..병대가.. 나는 그낮에 빠지게 했다는 건데 그냥 한건가 될것은거지 앙젤리스의 사이퍸넘 제이저! 그 사이퍼넘이 지키는 걸 좋아해 오! 이거 지키는 걸 좋아해 그것도 무슨 말이야? 이게 그 사이퍼넘이 있는 게 그낮에서 키네리스의 사이퍼넘 이는 빛의 인스트루멘이 late-라운드에라 1000년을 만들었고 아무래도 앙젤리스의 사이퍼넘이 거짓라 놀아, 아마! 너열 핵심에 있는 거예요! 이..이게.. 이 아냐! 이 아냐! 자키의, 그리고 위험한다고! 억지 못해! 정말 위험해! 버퍼 걸려요? 난 다 쓸어버린 줄 아네 다 쓸어버린 줄 아네 다 쓸어버린 줄 아네 다 죽은건 아니군요 어둠에 휩싸이는 야 얘네 보스가 이렇게 어둠에 휩싸이는데 얘네들은 안 무섭나봐 DEN 어 어어 야 빛이 정말 약해 나도 수류탄 줘 aí 아 나도 소류탄두 씨 오오real 와아씨 벌레쌌는데 아 나 빛들 정말 좋다 저거 이 게임하면 주인공 약점이 빛밖에 없잖아요 나 빛이 정말 싫어 근데 또 앨런웨이크 나이트맨하면 빛빛이다 빛빛 이러면 빛만 쫓아다니는데 하하하 오케이 껐어요 오케이 자 총알을 변환하구요 총알 에 뭐야 심장 다 먹고 저 파리가 정말 좋아요 자 방패를 바꾸고 뒤펜에 있는거 같은데 자 날쌔르고 에너지를 바꾸고 에너지 아니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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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서 쏘는거야 아 어디서 쏘는거야 에너지갖고 다다다다다다다 또 애들 나오겠죠 총을 어 뭐야 어디야 어디야 진짜 에너지를 바꾸고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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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저기 또 있는거 같은데 아 심장인데 자 에너지 어 심장으로 바꾸고 자 음? 이쪽 아닌가? 어 방패를 바꾸고 오오 자 어 에너지 아 에너지를 바꾸고 쐈는데 아 설마 어디서부터야 팔이 쓸거 그냥 씨 여기서부터 다행히 다행히 아니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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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어우 어 와아! 아까도 여기서 죽었는데! 씨! 제 방패된 애는 어... 저걸 바꾸고 나서 와아! 씨! 제 빛이 있으면 팔을 못써 빛 때문에 오케이 에너지 1개 여기서 팔을 좀 쓰죠 이제 방패를 바꾸고 슬라이스! 아이 자 이렇게 숨장 좀 먹고요 너도 숨장되네 쓰읍 숨장 내나 숨장 오호 어 뭐야 뭐야 야야야야 쓰읍 아 저거 저거 그거구나? 씨 쓰읍 못두 그 못두시는거군요? 괜히 저기다 총알만 겁나게 쏟아부었네 바보같이 총알을 깎게 자 총알 내놔 총알로 바꾸고요 어! 아 저 이거 이거다 유물 도라색 지니 도라색 지니 자 방어 방 방패로 바꾸고요 아 방패로 바꾸고요 호흡 에어 좀 에너지 먹고 아 다이씨 자 에너지 넣고 고고 에너지 넣고 어 오오오오오오음 여기 빛빛된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제 총알로 바꾸고 총알로 바꾸고 으흐! 오우! 으흐! 어어! 와 바로 앞에서 샷건 맞았어 얼굴에다가 아무리 다크리스트 숙제라고 해도 저거는 지금 시원한데? 과연? 뭐야 이거 난 정신병자인거야 뭐야 아아 이건 정신병원인데 딱 봐도 정신병원이죠 정신병원에 의학적 뭐 이야기하고있죠 어, 종이다 정신병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있죠 정신병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있죠 정신병원 다 지금 미친거같아요 아리바델치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리와 아직 여기있어? 정신병원 정신병원 아, 뭐야? 어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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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마피아픽션은 텔레비전이지만, 실생활이 아니라 당신은 범죄조직의 두목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쳐 드릴거에요. 이곳에 대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기가 없습니다. 네 자막이 잘라요. 제임스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나갈거에요. 저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에드워드, 뇌스는 뇌니입니다. 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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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hin 못 crew 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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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뇌니? 아,presslarda бат set 가자 모두가 제니? 이곳이 뭐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나 왜 여기가 어디나? 여기가 어디나? 여기가 어디나? 여기가 어디나? 아니야 너희도 안 돼 너희도 안 돼 뭐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제키 괜찮아 이제 너희들한테 말했을 때 너희들한테 말했을 때 너희들한테 말했을 때 너희들한테 말했더니 우선 언니의 내가 woke up 그리고 여기가 남겨있어 이어갈게 이끌어 사라토리의 꿈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 너는 미칠 것 같더라 근데... 내 가족, 내, 내 친구... 그 어둠... 자키, 이것은 아무것도 없지 저는 조사와 함께 공부할 수 있겠지 조사와 함께 공부할 수 있겠지 우리 모두가 많이 볼 수 있겠지? 자키, 괜찮으세요? 조사와 함께 공부할 수 있겠지? 뭐? Jennie, 너는 안 이해하시겠지? 너는 정말 싸우기 때문이야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제야! 지금! 뭐, 뭐, big guy! 콜라완! 쉽게, 자기 놔둬 내게! come on 그래, here we go 쉽게, 쉽게, calm down, 자기 우리 모두가 안 죽을 수 있겠지 우리 모두가 안 죽을 수 있겠지 조사와 함께 공부할 수 있겠지 GERONIMO!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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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아아.. 자기 자녀나 아니면 이게 계속 물려 자기 아버지가 숙주였나보구나 그전에는 와.. 머리에 사건 맞았는데도 그게 재생이 된거야? 브래그라는.. 이름이 브래그인가봐요? 아아.. 다그네스는 제니의 인재를 잡고 자기의 일부를 찾아오라고 하는거구요? 어? 어..저기, 여기 한번 이제 동의할 했을건데 i'll take a step back here. 저거 생각해볼까요? 근데 근데.. 아..가서 완전히 prawd ему? 하.. 하..이거는 진짜 안되는거야? 넋? 그.. 그.. 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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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돼 조심해, 자키! 형님은 어둠을 죽여야 돼! 아무것도! 일단 내가 이제 내가 던지는 부분은 다 폭발한대요 난 죽지 않는 애야 다크니스가 있는 한 난 무조건 재생하나봐요 절대 안죽나봐 머리에 샷건을 맞았는데 그게 다 박살났을텐데 머리가 그게 재생이 됐단 소리 아니야 너랑 나이제라는 나이제라는 그곳으로 난 죽을때는 이곳을 죽을때가 죽였어요 못 깨져서 그런거 아 위에 여기 깨져서 다시 공사하고 있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가보죠 일로 가는거구나 장례식에 가는거네요 자 장례식장에 가보죠 애를 준비시켜놨다고 싸우는건 나 혼자잖아 장례식장에 가르치고 있는건 나 혼자서 두 사람이랑 같이 나와요 Jennie...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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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파이퍼 이름과 아뢰색이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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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어요 한 번만 보고싶어 그 same mistake 저희들이 했었을때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